3M 접착 솔루션 중에 가장 높은 접착력을 자랑하는 자사 브랜드 스카치웰드의 구조용 접착제 중 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웰드는 용접을 뜻하는데요. 용어 그대로 용접, 그리고 볼트 리백과 같은 기계적 결합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구현이 가능한 접착제를 구조용 접착제라고 합니다. 구조용 접착제의 경우에는 접착하려는 제품에 구멍을 뚫거나 손상을 줄 일이 없어 작업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경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선된 제품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구조용 접착제 제품군 중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DP8705NS라는 아크릴 계열의 제품입니다. 금속뿐만 아니라 접착이 다소 까다로운 플라스틱까지 다양한 소재를 6분에서 8분 만에 구조적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빠른 경화 시간을 자랑하는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은 산업 현장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작업 환경 개선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냄새 저감형으로 출시되었으니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높은 강도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접착제와 데모 평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는 것처럼 DP8705 제품은 8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에 도달해서 접착 소재가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 있지만 일반적인 접착제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경화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힘을 주게 되면 바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냄새 저감형 구조용 아크릴 신제품 DP870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작업성과 작업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계적 결합을 통한 디자인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